하나금융투자 글로벌 리서치팀에서 선진국 기업 분석 담당하고 있는 김재인입니다. 오늘은 전자결제 네트워크 대표 사업자인 비자와 마스터카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전까지 지난 3년 동안 미국의 대형 종목 중에서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가장 좋은 주가 수익률을 올린 종목군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와 코로나19 이후의 주가 영향 그리고 향후 전망 등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주력 사업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전자결제 시스템을 보시면 한국과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소비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서 카드를 사용할 경우 소비자에게 카드를 발급한 카드 발급사와 또 판매자인 가맹점을 대신해서 매출 점표 처리와 처리를 담당하는 매입사가 각각 존재하고 이 둘 사이에서 독립적으로 카드를 인증해주고 청산해주고 또 결제 승인하는 과정을 처리해주는 결제 네트워크 사업자가 각각 존재합니다. 한국의 전자결제 시스템에서는 대형 카드사가 카드 발급 또 결제 처리 매입사 역할을 모두 담당하지만 미국은 구조가 다각화되어서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이 중에서 결제 네트워크 처리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결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결제 처리가 되는 전자결제 금액 기준 수수료와 결제 건수 기준 수수료가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주요 매출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직불카드 결제 네트워크 시장은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거의 양분을 하고 있고요. 신용카드 결제 시장의 경우 4개 기업이 점유하고 있는데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점유율 합이 74%에 이를 정도입니다. 이는 지난 5년 동안 주가 차트입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주가 추이고요. 이 마지막에 있는 게 S&P 500 지수입니다. 보시면 2017년부터 격차가 점차 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전까지 지난 3년 동안 마스터카드는 주가가 234%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가 51%이기 때문에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과 같은 대형 IT 종목보다도 더 높은 주가 수익률을 이뤘겠고 비자의 경우도 171% 상승하면서 높은 추이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비현금 결제 시장의 성장이 본격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렇게 전자결제 처리 업무 사업자는 사실상 진입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진입 장벽을 바탕으로 해서 두 자릿수의 외형 성장을 지난 수년 동안 계속 달성해 왔습니다. 또한 비자는 60%대, 마스터카드는 50%대의 높은 영업이익률 추이 역시 유지해 왔다는 점인 이러한 주가 상승의 주 요인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시장 대비 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핵심 성장 지표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 두 기업의 핵심 성장 지표는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전자결제 금액의 증가와 결제 건수 증가, 그리고 해외 거래 금액의 증가 추이입니다. 여기서 해외 거래란 크로스 보더, 즉 우리가 해외 여행을 나가서 카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해외 직구를 하거나 아니면 넷플릭스나 유튜브와 같이 해외 서비스를 사용하고 결제 처리한 그 금액의 증가 추이입니다. 이러한 성장 지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타격을 받았는데요. 최근 3월 결산 분기인 1분기의 실적을 보시면 이는 마스터카드의 성장 지표 추이입니다. 먼저 전자결제 금액 증가 추이는 보통 10% 중반대 성장을 유지하다가 1분기에 8%로 떨어졌고요. 결제 처리 건수 증가 추이는 10% 후반대를 유지하다가 13%로, 그리고 특히 해외 여행 급감으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해외 거래 결제 금액 증가 추이는 거의 10% 중반 수준을 유지하다가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 하락으로 급락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코로나가 확산된 시기는 3월부터 본격화 되었기 때문에 6월 결산 분기인 2분기에 이러한 성장 지표의 하락 폭이 더욱 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마스터카드는 4월과 5월의 지수를 지난주에 공개를 했습니다. 비자 역시 비슷한 추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자결제 금액의 경우 4월 두 번째 주에는 전년 동기 대비 30%까지 떨어졌지만 5월 첫 주에는 그 하락폭이 12%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26% 하락에서 6%로 크게 개선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결제 건수 역시 4월 두 번째 주에는 24% 하락에서 5월 첫 주에는 12%로 그리고 해외 거래 금액 증가 추이는 물론 여전히 5월 초에도 전년 동기 대비 43% 하락이라는 높은 수치의 하락폭을 기록을 했지만 4월 저점 대비 개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은 바로 그 해외 거래 결제 금액을 좀 더 세분화해서 추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보시면 이 빨간 선은 그야말로 실물 카드를 통한 결제입니다. 그리고 노란 선이 디지털 결제에 의한 결제입니다. 비자와 마스터 카드의 해외 거래 결제 금액에서 디지털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절반 정도입니다. 실물 카드 결제는 전년 동기 대비 거의 80% 하락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소폭이지만 개선이 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큰 하락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결제의 경우 노란 선은 개선세가 보이고요. 특히 이 녹색을 보시면 가파른 개선을 보일 수가 있는데 이 녹색은 여행을 제외한 디지털 결제 즉 해외 결제 금액입니다. 4월 후반부터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하는 폭으로 개선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디지털 결제 증가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매출은 이제 성장 지표에서 확인했듯이 1분기 대비 2분기에 감소폭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3분기부터 감소폭을 줄이고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여행의 증가 추이가 이전 수준으로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먼저 시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러한 디지털 결제 시장 성장 기대감으로 디지털 결제 특수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페이팔이나 스퀘어 등이 최근까지 상당히 높은 주가 상승 모멘텀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이 결제 산업 내에서 저는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가장 선호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단기적으로여야 이렇게 해외여행 관련한 영향이 있겠지만 이 해외여행 관련 부정적 영향을 점진적으로 상세할 수 있는 긍정적인 트렌드가 주목되고 있고 또 중장기 이 두 기업의 투자 포인트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디지털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확대하는 구조적인 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4월 디지털 결제 비중은 전체 결제 금액에서 50%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전년 동기에 40% 수준에서 상당히 늘어났고 이러한 추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디지털 결제가 아니더라도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할 때 현금 대신 아무래도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카드 사용 기준이 상당히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비접촉 카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올해 비접촉 카드 적용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결제 생태계가 상당히 변화에도 불구하고 결제 시스템 안에서 비자와 마스터 카드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사업자로서의 위치는 가장 견고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페이팔이나 스퀘어, 애플페이 등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진입을 했지만 카드 기반 결제의 경우 네트워크 사업자인 비자와 마스터 카드의 위치 변화는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양한 핀테크 기업들이 생성되고 있지만 이러한 핀테크 기업과의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서 오히려 글로벌 디지털 결제 네트워크 망을 더욱 키워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비자와 마스터 카드의 가장 주력 결제 부문은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카드 결제를 하는 즉 C2B 결제 타입이었는데요. 앞으로는 B2B 기업 대 기업 또 개인 대 개인인 P2P 결제 시장에도 진출해서 매출 다각화에 성공을 했고 특히 이 B2B 결제의 경우 현재 현금 비중이 여전히 훨씬 높다라는 점에서 성장 잠재력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 B2B 결제 서비스는 비자와 마스터 카드 전체 매출액에서 약 비중이 10%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비중이 계속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 이 결제 업무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데이터 처리를 해주고 사이버 보안 등 기타 부가가치 서비스 역시 이러한 중장기 신성장 동력으로서 기대가 됩니다. 현재 이러한 기타 서비스 매출 비중은 비자는 5% 마스터 카드는 약 17% 비중입니다. 최근 분기 기준 이러한 기타 서비스 매출의 연환산 런네잇은 비자의 경우 1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를 했고요. 마스터 카드는 4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 기타 서비스 부문은 상대적으로 코로나 영향이 적다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매출 성장을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주가는 저점 대비 현재 상당히 반등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변동성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물론 고려를 하셔야겠지만요. 중장기 결제 산업 특히 디지털 결제 시장 확대의 대표 수혜주로서 비자와 마스터 카드의 투자 매력도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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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